빈순삽, 오답, 제거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대상자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천 대상 학생은요. 빈순삽, 유형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빈순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배점이 20점이란 말이에요. 이거 1등급과 3등급을 나누는 유형이 문제입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오해한 학생이 있을까봐 말을 하자면 선생님 제가 2가 목표인데 그러면 빈순삽은 찍어도 2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나옵니다. 빈순삽을 다 찍을 정도의 학생이 30번의 어휘, 29번의 어법, 35번 무관문, 40번의 요양문, 41, 42번의 장문도캐를 다 맞았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빈순삽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1등급만을 위한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몇 개를 틀리는지에 따라서 1, 2, 3등급이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일단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나 진짜 틀려봤자 하나만 틀리겠다. 안정조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2가 목표인 학생은요. 빈순삽 중에서 절반 이상은 맞춰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인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빈순삽을 완전 씹어먹는 수업이고요.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빈순삽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빈칸을 제가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학생들이 빈칸 풀 때요. 제가 진짜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번역과 시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약 170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본문인데 17줄에 170개 단어를 다 머리 입력한 다음에 풀라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되는 건데 빈칸은요.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던지 간에 둘 중에 하나의 의도에서 나옵니다. 첫째가 주제가 뭐니? 둘째 위아래 관계는 뭐니? 결론은 뭐냐면 주제문찾기 연습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관계를 알고 이 글의 주제를 알면 오답들이 날아갑니다. 근데 학생들이 왜 틀리죠?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아닌 부분에서 어떤 단어를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또는 학생들이 가장 크게 이제 잘못하는 내용이 해석이 어렵거나 복잡하면 학생들은 오해합니다. 어 이거 중요한 문장인가 보다. 이거를 세 번, 네 번 읽게 되면 머릿속에 그 문장만 기억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꼭 답을 고를 때 자기가 읽은 내용을 골라요. 아니요. 무조건 풀 때는요.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래서 우리 수업의 핵심적 내용이 주제문찾기 연습이에요. 자, 순삽입니다. 학생들 중에 또 순삽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순삽은 출제 이도가 뭐예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 다시 한 번.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 근데요. 열 명 중에 여덟 명, 아홉 명이 문제를 그렇게 안 풉니다.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도 키 한다든지 눈으로 읽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디서 읽은 적이 있으니까 머리에서 막 스토리가 쥐어 짜집니다. 그다음에 자기 혼자 이게 논리력 시험이라고 오해를 해요. 아니요. 순삽은 여태에 단순합니다. 수시곡을 한 번 다 빼보세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의 뼈대와. 그다음에 수시곡은 육하원 측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줄거리를 따라가면요. 아, 맞아. 이거 수시곡은 원래 영향을 안 미치던 거지. 줄거리 따라가기 문제였구나. 의도적으로 키워드 잡으면서 읽으면 글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순삽을 12강 동안에 씹어 먹을 거고요. 그래서 줄거리 잡는 연습, 키워드 잡는 연습은 순삽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빈칸 풀 때도 또 중요해요. 그리고 답의 근거 찾기. 빈칸이라면 소재 주장 위아래 관계. 그다음에 순삽은요. 줄거리, 키워드를 따라가는 건 맞는데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라고 하는 내 위에는 꼭 뭐가 나와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 근거 찾는 방법. 자, 그리고 선지 지우는 법을 훈련합니다. 각각 이렇게 색됩니다. 자, 1, 2, 3 교시라고 나눴는데 1교시가 뭐냐면 항상 1강을 얘기합니다. 2교시는 2강, 3교시는 3강이고요. 그다음에 1, 2, 3강이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러면 4강은 다시 1교시, 5강, 6교시, 5교시, 6강, 7교시. 그러니까 1, 2, 3강이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중에 1, 2, 3 교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4, 5, 6강이 하나의 묶음. 7, 8, 9 이게 하나의 묶음. 10, 11, 12 하나의 묶음. 그래서 매시간 1교시에 해당하니까 1강, 4강, 7강, 10강입니다. 근거 찾기 훈련, 오답 제거 훈련. 일단 아주 어려운 걸로 하진 않습니다. 정답률 40에서 50%짜리 문제로 시작을 해요. 그럼 2강은 좀 더 올립니다. 정답률 3, 40%대의 문제로 할 거고요. 마지막 3강은 2, 3, 10%대의 문제로 점점점 난이도를 올릴 거예요. 근데 1교시와 3교시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단지 수식어구 해석만 어려워지고요. 근거 아닌 문장 해석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점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조금씩만 정답률이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 2, 3강이 하나의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빈칸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일 때. 4, 5, 6강이 빈칸에선 가장 어려워져. 학생들이 가운데 빈칸일 때. 그 다음 7, 8, 9강이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순삽이라고 하는 걸 이걸 막연하게 번역과 시험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시험이구나. 내가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할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요. 그럼 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추천 공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재 원문인데요. 교재, 문제, 어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예습을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습을 하지 마시고 근거 찾는 방법, 키워드 잡는 방법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풀고 싶다고요? 뒤에 워크북 문제를 풀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로 수업을 따라옵니다. 그러면 바로 뒷페이지에는 이렇게 한 줄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 잡는 거 다시 해보시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2, 3일쯤 있다가 맞다. 수식어부는 줄거리에 영향을 안 미치지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자. 우리 수업 시간에 본문에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할 테니까 일부러 까먹을 때쯤 되는 2, 3일 있다가 한 줄 해석되어 있는 걸로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워크북을 하는 겁니다. 89페이지부터 워크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수업을 첫 줄 빈칸, 마지막 빈칸 문제를 풀었으면 제가 공부를 했어요. 키워드 잡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워크북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제 강의 모든 강의나 똑같이 얘기하죠. 무조건 영어 이외도 케라. 이게 현장과 온라인에서 온라인이 가는 장점이다. 제가 자주 그 비유를 하죠. 드라마를요. 두 번, 세 번 보면 어떤 장점이 있죠? 첫째, 디테일이 보입니다. 둘째, 더 센 게 뭘까? 대사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대사를 딱 할 때요.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장에선 2회독, 3회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꼭 2회독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워크북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수업을 꼭 완강, 12강까지 완강을 하고 나서 1.5배속으로 한 번 더 드라는 얘기예요. 뭐가 보이냐면 줄거리 잡는 게 보입니다. 둘째, 아 이거 주제문이구나. 빈칸 문제 소재 주장 위아래 관계구나. 그 다음 순삽은 정말 철저하게 줄거리 싸움이니 수식으로 빼면 답이 보이는구나. 이게 거의 외워집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있는 교재 내용, 수업 내용을 씹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수업을 듣는다. 그 다음에 2, 3일쯤 있다가 일부러 수업한 내용의 한 줄 해서로 키워드 잡게 공부를 한다. 끝났으면 곧바로 워크북 문제를 품다. 그래서 12강까지 공부가 끝났으면 약 1.5배속으로 1강부터 12강을 다시 들어본다. 그럼 거의 외워집니다. 문제 풀 때요. 루틴이 생겨요. 아, 빈칸 위치가 이거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문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답지역의 원리. 매년 아주 많은 학생들이 사랑했던 강의고요. 선생님 저 빈수삽이 이제 씹어 먹었어요. 거의 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강의 내용이니까 꼭 마음이 준비하시고 저랑 1강에서 열심히 달려봅시다.